BC 카드 BC 카드 BC 카드 BC 카드 고객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소 벤즈의 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레드 산타 컨셉으로 많은 분들이 따뜻한 연말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상큼하고 발랄한 산타가 돼보려고 합니다. 이번 연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저희 AOA가 BC 레드 산타로 변신해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저희 AOA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은 멤버에게 투표해주시면 AOA와 BC 카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레드박스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내년 2016년을 맞이해서 2016년의 고객 여러분들께 레드박스를 드리고 그중 16분들에게는 저희 AOA가 직접 레드박스를 들고 찾아뵐 예정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BC 카드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 12월 14일까지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초화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멤버를요, 콕 찍어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들 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투표와 함께 받고 싶은 이유도 잘 적어주시고, BC 카드도 좋은 곳에 사용해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BC 카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AOA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갑 속에 빨간 BC 로고를 확인해주세요. Check your outlet! 지금까지 AO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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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